주말 사이 전국에 드리웠던 비구름은 모두 물러가고 다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구름 한정 없이 맑고 파란 하늘을 보니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때마침 오늘은 조상을 기르며 석류를 하는 한식입니다. 농사를 준비하는 시점이기도 해서 한식의 날이 좋으면 그해 풍년이 든다고 하네요. 내일도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오르지만 여전히 다소 쌀쌀한 출근길이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전 한때 중서부 지역에 공기가 착하겠고요.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이 영하 2도 등 강원 산지와 경북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가스함이 감들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